다음 소식입니다. 중구 제1평화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한 특별 판매전이 30일까지 열리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상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광장에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임시매장 사이로 시민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물건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고 좋은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인파가 행사장에 몰렸습니다. 상인들은 비록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팔지 못하고 쌓아뒀던 남은 물건을 뒤늦게라도 처분할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많이들 와주시고 하시니까 도움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특별 판매전에서는 제1평화시장 소속 점포 400곳이 참여해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습니다. 행사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경유하고 올해 크리스마스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다시 한 번 판매전을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대규모로 한번 하시죠. 그럼 거기에 공연도 배치하고 한 20일부터 10일까지 연말까지 해드리면 엄청 배출이 오를 겁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도 돕고 저렴한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번 판매전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